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라는 인사말로 찍게 되는 올해 마지막 퀘스트입니다. 일단 시작의 멘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안합니다. 죄송하고 저희가 항상 매년 생각하면서 이쯤 되면 Q&A가 폭발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정말 많은 Q&A 선생님들이 계세요. 현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일 진짜 밤낮 없이 Q&A 막 지금 답변을 달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예상했던 바보다 훨씬 더 많은 Q&A가 하루에 800개 900개 올라오고 있는데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하나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공지 곧 나가겠지만 Q&A 마감일 11월 7일까지 올라오는 Q&A는 저희는 항상 꼭 지켰습니다. 제가 메가스터디에 온 5년 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이 위치에 있는 만큼 약속 꼭 지키고 그날까지 올라온 Q&A는 수능 직전까지 다 우리가 최대한 날 밤을 새서라도 꼭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 사과 인사를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 꼭 찾아가겠다라는 약속 지키겠다는 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드디어 이제 2024 수능도 다가왔고 퀘스트 마지막을 찍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선배들은 아마 이 퀘스트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능 그날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요행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은 자에게 기적이 찾아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노력한 사람한테 그 기적이 찾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노력? 노력으로 이야기하면 저도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로운 강의 준비해서 벼락치기 특강. 수험생들이 얼마나 이 내신의 타는 목마름 좋아할까 찍었더니 아니와 다를까 많은 수험생들이 좋아해 주셨고 용어. 여러분들 용어 궁금해하니까 그분한테 참 감사합니다. 예전에 Q&A 웃자고 얘기했지만 만물이 뭔가요? 라고 올렸던 수험생 그 수험생이 저한테는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아 용어가 부족하구나.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해 줘야 되겠다. 올해에도 Q&A 하다가 심미주의는 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주의 이런 용어들. 이것도 풀이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용어사전도 하고 교재도 다 다시 갈아엎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필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여러분의 피드백을 많이 듣죠. 수강후기에서도 좋은 거 들으면 좋은데 나쁜 거 들으면 나도 삐져. 물론 그렇지만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보고 이것들은 내가 좀 더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개념 교재 다시 다 이미 지금부터 열심히 리빌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더 많은 수험생들이 저를 사랑해 주는 기적이 또 펼쳐지지 않을까. 그날을 또 대비하고 내년에 또 이러한 Q&A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더 예측을 잘하고 대비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저희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들어주시고 제가 이 기적 이야기를 할 때 꼭 꺼내드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지의 배를 좋아하셔가지고 마도로스가 꾸미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를 만나셔서 결혼하셨고 여기 쪼익이. 누가 뭐 이 사진 보고 전쟁 시대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 시절의 사진입니다. 쪼익이가 태어났는데 강의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교사가 25세 되었고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아하셨고 그리고 교사가 돼서 3년 만에 이제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사가 되어가지고 TV에 출연을 하게 되었고 엄마 아빠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항상 이렇게 나중에 눈이 안 보이실 때도 병원에서 TV에 흐릿하게 남자만 나오더라도 저게 내 아들이에요. 라고 자랑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방송 강사하면서 돈을 벌어도 수입이 생겨도 마음껏 어디 가지를 못했고 어머니가 돌아가실까 걱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10년 동안 초병 생활을 하셨고 정말 힘드셨던 거죠. 항암제도 먹는 항암제를 표적 치료제라 하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받으면요. 그게 그 당시에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세포까지 죽이니까 막 손끝 발끝이 다 터져요. 제가 아직도 한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바보 같은 이런 바보 같은 녀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머니께서 임종의 순간이 왔다라고 해서 그 병원에 갔을 때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도 하고 잠에 들었다가 어머니 발톱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잘라드린다고 자르다가 살짝 스쳤는데 피가 나는데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 눈물도 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어머니께서는 2017년 8월 3일에 돌아가신 거죠. 원래 돌아가신 건 8월 3일은 아니에요. 2017년 8월 2일 저녁 11시 45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의식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하셨는데 제가 너무 간절히 바라고 싶었던 기적 같은 마음 중에 하나는 정말 왜 나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시냐. 임종의 순간이 왔다라고 연락을 받고 갔을 때 임 어머니께서는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셨고 내가 왔다는 거를 알아차린 것 같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던 것도 같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의사가 선언을 했을 때 영화처럼 띠 소리가 울리고 정말 이게 세상의 슬픔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엉엉 울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냐. 당신께서 좋아하시던 종이가 여기 있다. 눈 좀 떠봐라 라고 할 때 뒤에서 이제 아빠는 괜찮다. 종이가 이제 그만해라. 엄마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보내드려라 라고 했는데 어머니를 붙잡고 그렇게 한참 울고 있다가 정말 기적같이 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시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세 글자 이야기하셨어요.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가 눈을 다시 감으신 게 8월 3일이 된 겁니다. 남들은 8월 2일 저녁 11시 45분에 돌아가시면 상을 하루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8월 2일 11시 45분 저녁 11시 45분에서 8월 3일 00시 01초. 그러니까 12시 1초가 되면 하루가 지나가니까 상을 가져다가 하루를 덜 치러도 된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시간대를 그렇게 해준 거다. 라고 해서 호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어머니의 그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8월 3일 새벽에 돌아가셨고 12시 15분에 그래서 찐으로 3일을 치른 장을 치렀죠. 3일 동안. 그런데 그 순간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영정사진 밑에 앉아있으면요. 그때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어머니나 아버지의 죽음을 겪으신 분들이 그 자리 소중한 자리니까 잘 앉아있어 종이가. 라고 했던 이야기가 난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들리더라고요. 어머니의 목소리, 아버지의 목소리. 그걸 소중히 3일 동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요. 기적은 펼쳐집니다. 물론 정말 기적처럼 돌아가실 뻔했던 우리 어머니가 살아나신 건 아니고 정말 마음 아프게 또 우리 아버지는 10년 동안 초병생활을 하시고 성지술래 준비하시다가 병원 갔다가 암 발견돼서 불과 1년 만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학교를 그만두고 이곳으로 나오게 된 계기도 되었고 죽음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그래서 기적, 정말 기적 같은 일로 우리 아버지가 살아나는 어머니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저는 정말 소중한 이러한 기적이 있구나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노력한 여러분들한테 이 힘을 드리고자 제가 항상 마지막 퀘스트는 이 기적의 퀘스트를 찍습니다. 여담으로 이야기하면 이 목걸이는요. 혹자들이 꼭 포털 사이트에다가 종이 돈 많이 벌어서 금목걸이 샀네 그만하시고 이거는 저의 어머니 마지막 욕품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의 때 내가 엄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진정성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에게도 그 기운 주면서 항상 제 잊지 않는 멘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하는 멘트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여러분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신 재능이 있었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가 있었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사과의 마음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진정한 마음 담아서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끝까지 달려가시고 진정한 노력에 따른 기적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4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그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우리는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길게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